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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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우리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우리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우리? 재밌었으면 좋겠어 재밌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 우리 활동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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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t 어디있지? 이러면서 그리고 한 대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갔지? 진짜 이러다가 근데 자야 되잖아요 다시 잤어요 근데 한 치고 5분 뒤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야 너무 힘들다 모모TV에요 모모TV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모기띠비 모기띠비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효가 모모의 해받아야 돼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아 메이크업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몰렸어 이러고 아 모기물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모기물렸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리고 봤어요 방을 그랬더니 제일 누워있었던 여기 벽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나는 삐가 나은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아 진짜 이제야 잡았다 아이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모기 얘기를 다시 하겠다 왜? 모기? 모기 얘기 1시간 TV 모기 TV 모기 TV 모기 TV에요? 응 아까 했잖아요 또 합니까? 모모 귀여운 TV 모모 귀여운 TV 고마워 모기 TV 모모 귀여운 TV? 모모 귀여운 TV? 새해가 지금 모모 귀여운 TV라고 그대로 생각하면 돼 윙 윙 윙 아 너네 이렇게 왜 어제 싸웠어 모기랑? 응? 응 어제 싸웠어 물렸구나 나 그거 때문에 거의 한시간 좀 더 전부 밖에 못 잤어 그래서 화나 목이랑 아이스크림 재밌게 보자 재밌게, 재밌게 볼까? 여기 애플도 있어 내가 할게? 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애플팬 아이하팬 진짜 웃기구들 다들 너무 이상한 시선을 우리 볼팬 포도·포도팬 처음 포도팬 그린 그릇 스팸 엄청 바쁘다 맛있네 티어는 티어는 멜론 닮았어 어? 멜론 닮았어 진짜? 뽀뽀 이거 미나가 소리 진짜 달래 그럼 내가 이거 해야겠다 너가 이거 해줘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 둘 셋 내 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지금? 스틱하고 있어 스틱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 네 뒤에 이런거 진아의 개인 최초 공개했어 응 이 개인 근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너 누구야? 나 삼아야 얘 지효 너 자기소개 해줘 자막 자막 이거 누구야? 꼬라쿤 미안 몰라서 나는 미나다 어떻게 해? 어? 책상 너무 더러운거 아니야? 다연이까지 보여 다연이까지 보여 약간 다큐멘턴 찍어야 돼 앗 미이양 약간 다큐멘턴 찍어야 돼 그녀가 누웠습니다 서서히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잠이 들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눈꼽을 꾸고 옵니다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참 궁금하지요? 펭귄을 만났습니다 오늘따라 더 펭귄같습니다 넥타이를 해서 그러는가? 귀엽습니다 사막 여우를 보았습니다 사막 여우가 브이를 할 줄 아는군요 뽀뽀도 할 줄 아는군요 링크도 할 줄 아는군요 대단합니다 노구리를 보았습니다 노구리도 윙크를 하는군요 자기를 부었다고 생각하는군요 역시 노구리입니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야 초하이스의 동물의 왕국 다주가 신발을 신습니다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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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호랑이입니다 명탐정 코난 느낌 오오오! 녹해 보이는데 그죠? 응 잘 할 것 같죠? 응 뭐 하는 겁니까? 옛날부터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윤언니의 코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 했다는 의견입니다 다윤언니의 코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 했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입니다. 채영이 나간대요! 우리 채영이! 우리 채영이 하는 거 볼까요? I know, you know, I know 너도 알고 채영아 여기 화이팅 한번 해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TWICE 하얀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리본도 매고 예쁘죠? 이제 진짜 컴백이 일주일 남았어요. 딱 일주일.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못 있으면 20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복 입는 게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고 촬영이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졸업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아쉽네요. 뭔가 채영이 한다. 우리 채영이 언니 없이도 우리 채영이 잘한다! 예쁘다! 열! 아, 끝난겨? 오, 채영챙챙! 우리 채영챙! 어, 미나짱! 오, 미나짱! 머리 콘셉트 좀 얘기해줘요.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 내려갔다가 올라가주세요. 이제 안 참아도 돼. 뭐 하는 게 할 거지? 어? 어, 이쁘다! 이뻐! 이뻐! 나 심쿵했어. 미나리 이뻐요? 응. 나 갈아입었구나! 너 왜 들어가 있지 했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마지막이겠네, 그럼? 예, 맞아요. 너 왜 나오는 거지? 했었는데 나 교복이구나? 어. 다들 내가 촬영 안 끝난 줄 알았어. 난 끝났어. 사복으로, 아 사복이 아니라 교복으로 갈아입네. 개인교회. 그쵸? 다 질 뿐인걸, 매번 다 질 뿐인걸. 이미 난 다 더 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알 수 없는던데 일어내려고 하면 알수록 자꾸 떼야, 왜 자꾸 자꾸 떼야, baby I'm like this is Just like this is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this is Just like this is Tell me that you be my baby